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되는 버벅도사 인사드립니다. 원래 제가 2부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부득이하게 3부에서 인사드리고요. 3부에서는 이 트림, 이 옵션을 제가 추천해드린다는 거 그거 하나하고 실제 견적서를 토대로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트림하고 옵션은 바로 프리미어 스페셜에다가 여기 보시면 LED 헤드램프 그리고 프라임 세이프티 팩하고 파널마 썬루프를 이 3가지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프리미어 스페셜 트림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 차이가 지금 227만원이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LT 스페셜의 이 두가지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팩하고 CT, 세이프티 팩 1을 선택을 하면은 가격 차이가 5만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프리미어 스페셜하고 5만원밖에 안 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비게이션 팩하고 CT, 세이프티 팩이 기본적으로 이 프리미어 스페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빨간 펜으로 밑줄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크롬 도어 핸들, 프리미어 천공 그냥이 아니라 천공 가죽 시트 그리고 이제 우드그레인 패키지하고 아이스블루 앰비언트 라이트 또 인사이드 도어 핸드 핀 조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좌석 통풍 시트 이런 것들 그리고 동반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이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5만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5만원에 이 추가되는 옵션들 제가 빨간 펜으로 밑줄 친 부분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프리미어 스페셜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옵션은 LED 헤드램프는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늘상 이제 실시간 견적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싸제로 LED 헤드램프를 하면 이거 한 두배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는 언젠가는 생각이 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 그때 LED 헤드램프를 늘걸 이런 그런 후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차 정도라면 내 차가 만리부 그것도 2.0 터보라면은 LED 헤드램프는 꼭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LED 헤드램프의 장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야간 신인성이 더 좋아지고 외관 자세가 확실히 멋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임 세이프 팩 요게 이제 반자율주행. 뒷판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반자율주행인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 반자율주행이 대세이기 때문에 요것도 꼭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노라마 써눈프는 뭐 저한테는 꼭 필수 옵션이라고 제가 필수 옵션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2.0 터보가 있고 또 1.35 터보가 있는데 1.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위 트림 프리미어 스페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쌉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100마력 이상 마력도 높고 또 토크도 10 이상 높기 때문에 이 2.0 터보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5 터보는 3기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3기통 엔진이 이 말리브의 중형차에 이게 들어갔어야 됐느냐 이런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말리브를 사신다면 2.0 터보 그리고 프리미어 스페셜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실제 견적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9년식이고요. 더 뉴 마일리브 2.0 터보 프리미어 스페셜의 이걸로 견적을 받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색상 비용이 12만원에 추가가 되고요. 선택 옵션은 프라임 세이프트 팩 반절주행하고 LED 헤드램프하고 파노라마 썬루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격이 3,249만원이고요. 색상 가격이 12만원 그리고 옵션 가격이 306만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차량 가격은 3,567만원. 여기에다가 이제 120만원 할인되는 거는 이게 이제 재고 할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생산 그래서 12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설명이 드렸고. 근데 이제 할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간이로 이제 견적을 받았고 또 딥하게 견적을 제가 이제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딜러분은 너무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할인 조건만 제가 이제 받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이 드렸죠. 상당히 많은 할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본인에게 맞는다면 최소 한 200만원 이상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활부 조건이 활부 조건을 제가 설명이 드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딜러분에게 1500만원은 제가 선수금 넣고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활부로 쓴다 그랬는데 활부 조건이 총 3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활부 조건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이자 36개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아 콤보 활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할인을 받는데 뭐 12개월에서 36개월 4.5% 48개월에서 72개월 4.9% 그리고 천만원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무이자 36개월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이자 비용만 해도 상당히 150만원 이상 이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콤보 활부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래서 선수금 10만원만 내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0%대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0%대 36개월 무이자 활부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활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여타 활부 조건보다 이 무이자 36개월 선수금 10만원 내고 요게 가장 활부 조건 가운데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는 견적을 받았고 그래서 2170만원을 36개월 동안 쓰면은 이제 36개월 동안 60만 2천원을 납부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로 뭐 이제 뭐 책임보험료 뭐 이런 거 물류배송비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비용은 1,284만원인데 요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만나 계시는데 꼭 만나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지 아시죠? 바로 취득세 기타 잡히인데요. 요기 보시면은 일단 취득세 기타 잡히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위에도 꼭 한두 분 계시죠? 만나기 싫은데 꼭 만나야 될 친구들 1년에 꼭 한두 번은 만나야 될 만나야 되는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 잡히 그래서 취득세 기타 잡히가 224만원 그래서 초기비용이 이제 1,509만원 제가 이제 1,500만원에 맞춰달라고 해서 요 1,509만원과 그리고 36개월 동안 부담이 되지만 무이자로 무이자로 2,170만원에 대해서 36개월 동안 60만 2천원을 납부하시면은 정말 이 말리부 2.0 터보 풀옵션이죠? 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국산 중형차 중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이죠. 요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실제 견적서를 토대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하여튼 뭐 견적서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무려 1부, 2부, 3부에 나누어서 더 뉴 말리부 2.0 터보에 실시간 견적을 올려봤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좀 긴 여정인 것 같고 좀 이렇게 짧게 압축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3부까지 제가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말리부 2.0 터보는 제 구독자님 가운데서 찰토끼님이 저에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바로 만약 쉐보레가 아니었다면 더 많이 팔렸겠죠? 저는 당연히 더 많이 팔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진 능력치에 비해서 판매량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쉬워서 저에게 돈은 떨어지는 건 없지만 하여튼 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좀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2.0 말리부 터보는 특히나 좀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산 차량 가운데서 2.0 터보 엔진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리부에 들어가 있는 2.0 터보 엔진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로 캐딜락의 ATS나 CTS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글로벌 엔진이고 또 글로벌에서 검증을 받았죠. 그리고 제로백이 얘가 6초 후반대에서 7초 초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국산 중형차 중에서는 할 말 다 했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한번 길게 올려봤는데요.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퍼벅대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양하나 퍼벅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구독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집에서 견적만 냈는데요. 정말 뛰쳐나가야죠. 그래서 정말 뛰쳐나가서 차량의 실시간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 골방 탈출 프로젝트 그래서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차량을 좀 빌려주실 분들 이분들은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를 드리고 차량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소중의 사은품도 드리고요. 정말로 지금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컨텐츠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어리버리하고 자동차 지식도 무지 얕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첫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